의심적으로 하긴 힘든 그런 거 가지고 아 뭐 불륜 뭐 이런 거 세상에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는데 욕할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야 역시 아이스타네 춤을 제일 먼저 알려주세요 춤이 오빠인지 알아? 처음이야 이미리 지켜드려야 되나? 기시카가 뭐야? 기시카가 있는 베리... 뭐... 칼도만... 뭐... 아니 베리 드리머가? 아하! 이러고 혼자 또 떠들이다가 어우! 이런 소리가... 문문 영화에 출연을 해야 된다 저도 그런 제의 많이 봤었거든요 진짜 문명은 너무 이뻐서 저 제대로 믿어요